구미시와 성주군 등 전국 22개 시군이 지자체 주도로 농촌 정책을 수립하는 거점 사업지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농식품부는 지역특화 농업 인프라 조성과 공동체 구축 등에 앞으로 5년간 5,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구미시는 선산과 산동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물과 잔청 등의 행정복지센터 조성으로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 450억 원을 확보했고 성주군은 성주읍과 선남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3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